네, 먼저 사진 기사님들을 위한 포토타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포토타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왼쪽부터 이어서 가운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약간 하트나 포즈, 다른 포즈도 너무 심상하게 이렇게 인상을 하신 것처럼 하트는 손 하트 한 번씩 날려주시고 가운데도 한 번 봐주시고 가운데도 한 번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멤버들 잠시 무대 위, 아래로 내려가서 대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서 세팅 후에 계속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티파니씨 끝났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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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